그 각자의 그거를 에스쿱스가 정해주지 않았나요? 어 네 제가 정했습니다. 약간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네 그럼 다음 장관 가볼까요? 아 여기 여기! 체인저! 호시 형 지금 만지고 있는 차는 천조는 차고 그리고 뒤에 우지 형 들고 있는 거 약간 아낀다 그때 아 맞아요. 웬마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아낀다 그 차. 아낀다 차죠 아낀다 차. 이야. 우지 형 힘이 너무 많아요. 신기해. 차를 들고 다녀요. 확인하잖아요. 네. 나 여기 저 수영 그 뒤에 그 그림이 굉장히 좋았어요. 아 밑에 비어있는 부분 제가 다 채웠어요. 아 이때 또. 이거 진짜 한 거예요 형? 진짜. 저기 밑에 초록색 묻어있는 거 보이시죠? 저기 어떻게 된 거냐면 제 팔이 이렇게 있고 이걸 미는 건데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막 바르더라고요 저렇게 지금. 아 진짜? 근데 이 장면은 바른 게 더 좋은 거 같아요. 근데 이 표정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거 때문에. 이 장면이 이 흰색으로 된 이 배경을 이렇게 이 색으로 칠하는 거죠? 네. 그래서. 그래서 이렇게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. 아 저렇게 깔끔히. 도주야 다 칠했구나 저거를. 그리고 가사가 너무 잘 보지 않나요? 흰 티에 뭐 부른데? 아 흰 티에 뭐 부른데? 아 네. 이렇게 된다네. 저거 부른데 정도가 아니라. 그리고 저거 TV에 나오는 거 보시면. 그렇네. TV에 뭐죠 저게? 아 색시를 하더라도 가사를 플레이백 하고 있는 거죠. 나중에 입 탈순간이의 표정이 정말 예술인데. 정말 이해할 것 같지 않나요? 예. 잘하네요. 감사합니다.